52번째 서핑을 위한 요가를 하러 왔습니다. 어제 파도가 좋아서 서핑도 하고 패들부드 서핑도 재밌게 했는데 오늘은 잔잔하네요. 지금 아침 시간이 간조입니다. 물이 조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말리포 데크 앞쪽 염랑개 서식지에는 염랑개들이 부지런히 활동을 해서 작은 모래 알갱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네요. 자연의 힘이 놀랐습니다. 아침 멀리 산 멀리 해무가 아주 올라오고 있네요. 산 안개 해무가 아니고. 역시 말리포 데크는 요가하기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은 52번째 요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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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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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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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 잔잔하네. 염란개들이 지금 밖에 나와서 이쪽 저쪽 돌아다니고 있습니다.